경찰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위기에 의한 복무집행방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혐의가 입증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단순 접촉 사고로 끝났을 것이고 음주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바로 시인을 했다면 음주운전 처벌 정도로 끝났을 일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자숙하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활동을 했을지도 모르죠. 현재 경찰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로부터 김호중의 옷으로 바꿔 입고 대신 자수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상태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김호중의 다른 매니저 2명 중 1명은 사고 직후 김호중을 경기 구리의 한 호텔로 데려갔고 나머지 1명은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빼내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호중이 머무른 호텔은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는 빔 프로젝터가 설치된 이른바 콘텐츠 호텔로 입구가 좁고 으슥한 편이었고 매니저 이름으로 예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김호중은 퇴실 시간으로 정해진 오전 11시보다 약 1시간 일찍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이 대표와 매니저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김호중의 범행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주점 동속자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소속사 사무실과 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와 김호중이 있었던 유흥주점의 cctv 영상 등을 분석 중입니다. 또한 술잔에 입은 갖다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속사 관계자는 김호중은 술 대신 17차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낸 건 운전 미숙 때문이었고 직후 달아난 건 충격 탓에 심한 공헌에 빠졌기 때문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김호중을 대신해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a씨가 김호중 육촌 누나의 전남편인 것까지 밝혀졌는데요. 김호중의 전 육촌 매형의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섰다가 벨의 일을 키운 것입니다. 앞서 a씨는 김호중의 육촌 누나와 결혼 이후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촌 누나와 이혼 후에도 계속 생각엔터테인먼트 매니저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대표는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이자 그와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같이 살았던 친척 형이기도 하죠.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태는 김호중 친인척들의 지나친 과잉 보호가 이를 키운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사고 뒷수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골목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호중은 차에서 내려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골목길을 서성이며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소속사 측 설명과는 달리 김호중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죠. 소속사 대표인 이광극 대표가 자신이 모두 지시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고 거짓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건 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고 당사자가 김호중이라는 게 알려지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사촌 이내 인척엔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사전에 계산한 주장인지도 따져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뺑소니 사고를 낸 이상 cctv 등 조사를 통해 결국 운전자가 김호중이라는 것이 밝혀질 일인데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혹은 그 외에 더 큰 문제를 감추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논란이 번지자 김호중 측은 대검찰청 차장 출신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는데요.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유흥주점의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건을 변론하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으로서 김호중 씨가 법률상 억울한 점이 있는지 잘 챙겨보고 변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김호중인데요. 급기야 김호중이 들렀다는 유흥업소의 정책까지 밝혀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이른바 불리는 업소로 드러났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업소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카메라에 경찰에서 다 왔다 갔다, 다 얘기했다, 가시라며 취재진을 막아섰는데요. 해당 업소는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업소를 규정하고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국대급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접객원이 서비스하는 멤버십을 소개했는데요. 뛰어난 외모의 여성 접객원과 고급스러운 업소 분위기 등을 내세운 고급 업소와 같은 시스템이지만 규모가 좀 더 작은 유흥업소를 일컫는 소거인데요. 비해서는 술값이 좀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소에 김호중이 방문했을 당시 접객원이 동석했는지 묻는 질문에 소속사 측은 김호중은 유흥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고 지인들에게 인사차 방문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해명을 늘어놓을 때마다 거짓말임이 탄론하며 이제 더 이상 이들의 해명의 신뢰는 남아있지 않은 듯합니다. 가면 갈수록 충격적이기보다는 어딘가 치졸하고 저열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김호중 측은 예정되어 있는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연에서 그가 팬들에게 직접 어떠한 신경을 전할지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김호중은 5월 18일부터 19일, 6월 1일과 2일 각각 창원과 김천에서 공연을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팬들은 무조건적인 응원을 이어가며 김호중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서트 강행 결정에는 팬덤 아리스의 김호중 감싸기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팬들은 김호중을 향한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고 심지어는 뺑소니를 두둔해 어긋난 팬심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 보내기를 자처하는 등 과도한 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김호중 측이 인정한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응원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팬들의 태도는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팬들의 김호중 감싸기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데뷔 이래 매니저와의 분쟁부터 병역 특혜 의혹, 전 여자친구 구타 의혹에 휩싸여 해명에 나선 데 이어 불법 도박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을 당시에도 팬들은 김호중의 잘못을 채찍질하기보다는 옹호하고 지지하기 바빴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팬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대중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속사의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을 이해하는 것은 김호중의 팬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용서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지지해줄 팬이 있다면 활동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혹이 아닌 범죄 혐의인데요. 팬들만 쉬쉬한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죠. 선을 넘은 논란의 대중도 더 이상 무관심에 그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비난의 화살은 김호중을 옹호하는 팬들에게까지 돌아갔습니다. 팬들이 가시맞길을 걷게 하는 가수를 어떻게 팬사랑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김호중에게 필요한 것은 소속사의 항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팬들을 헤아린다면 콘서트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자숙, 무엇보다 더 이상 논란을 반복해 신뢰를 깨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번복되는 진술 끝에 밝혀질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태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단백한 기준, john analytics 기획 선거입니다. 전해 You spur tempster